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오닉을 구웠어 이렇게 먹은 게 사이찌나? 고기에다가 사이찌나? 사이찌나? 거기 타자 좀 가가지고 밥 사 먹자 어 흡는데? 흡면 타결하게 죽네 자신 있나? 쇼! 끝은 없는 거야 내가 만들어 가는 거야 펜사인 있어 아 펜사인가? 내가 어디서 상속자 보지 말라고 근데 상속자가 그 작가분이 우리 스페인이래 완전히 그럼 재미없게 좀 쓰라 그래 너무 재미있게 써라 그래 아 재미없게 좀 쓰라 그래 갑자기 재미있게 쓰셨어